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고 오늘이 공식적인 첫 출근날이다. 이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태권 더무와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가면서 새로 구성된 보좌진과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마스크 쓰고 있고 왼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의원들 첫 출근할 때 여러 가지 포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뭐 300명 다 포부가 있을 것이고 주목받는 사람은 또 그중에 좀 소수, 특히 이낙연 의원이죠, 이낙연 의원 주목받고 있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사진 기사도 났지만 보좌진을 어떻게 구성했다, 그런 기사도 되게 자세히 났더라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의원 중에서도 뉴스 나온 사람이 한 10%, 2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좌관, 비서관을 누구를 뽑았다 까지가 뉴스가 되니까 이낙연 의원이 화제의 인물은 화제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이 6년 만에 국회로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2014년에 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이후에 6년 만에 출근이고 이제는 6년 전과 지금은 정치적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그리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곧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겠다. 그런 방침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조만간에 그러나 빠르지 않은 시간에 당권 출마를 선언한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낙연 의원이 나오면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4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낙연 의원이 아무래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이렇게 4사람인데 그렇다면 반 이낙연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이낙연 쪽에서 누가 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냐 비주류로서의 그런 부분 또 친문 진영은 어느 쪽으로 또 힘을 쏟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민주당 당권 경쟁도 꽤 재미있게 됐어요. 이낙연 의원이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나섰다가 괜히 들러리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어쨌든 당당하게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이 한 2, 3명은 더 있다는 것이고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 SNS에 이런 글을 봤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가치를 중시하는 편인데 김부겸 전 의원이 도전한다면 나는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하겠다. 왜? 김부겸 전 의원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지역 타파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김부겸 의원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이낙연이라는 호남 후보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영남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본선의 경쟁력과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 어느 정도 성과를 또 가져갈지 그것도 좀 주목됩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전략적 매시기가 달라질 거예요. 뭐냐 하면 이낙연 의원의 약점이 하나가 있죠. 7개월 있다가 그만둬야 된다는 거. 전당대회 당대표 임기는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케줄에 당 전체 스케줄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김부겸 전 의원이라면 나는 2년을 꽉 채워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 내가 2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 대선 후보는 못 나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뒤에서 든든하게 책임지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차별화를 꽤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1년 전에는 만약에 당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한다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도 대표가 되면 출마하지 않을까요? 보통 저번에 선거 때 총선 출마할 때 나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니, 왜 좀 이렇게 앞서나가는 대선 후보가 왜 당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았지만 저는 대략 4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검증이라는 것 그리고 당내 경쟁력이라는 것을 본인이 좀 담보해내고 싶다라는 것이고 매일 아침 당대표로서 전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 조직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리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은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친문 세력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차기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의 경선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4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장성철 소장이 분석을 해 주셨고요. 아까 국회의원들의 첫 출근 날 마지막에 잠깐 화면이 나갔던 의원이 있는데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자신이 원래 몸담고 있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지요. 젊은 의원들은 보통 손에 커피 등 음료를 담고 있는 텀블러 이런 걸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출근 첫날 어떤 소외를 SNS에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홍준표 의원이 정말 이렇게 국회 최고 참여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대 국회의원 출신은 이제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 이낙연 의원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봤는데 이낙연 의원도 내 후배다.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 시작한 게 16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도 역시 16대에 출근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참이다. 홍준표 의원의 15대 국회의원 당시 모습. 정말 모래시계 검사로 상당히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저게 뭐 크게 봐서 맞는 말인데 약간 제가 팩트를 바로잡자면 15대 국회 때 등원했던 사람이 2명 더 있어요. 김민석 의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리고 설훈 의원도 15대 때 등원하셨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자신이 좀 많다는 건가요? 설훈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설훈 의원이 한 살인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훈 의원은 중간에 많이 쉬었고 홍준표 의원은 이제 쉬더라도 경남도지사 했고 쭉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홍준표 의원 하면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의원,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킬까 이 부분 상당히 관심사예요. 애를 먹이면서 복당을 시킬 것이다라는. 시키기 싫게 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일 것이다.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좀 분리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일 안에 복당을 시키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친방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복당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이렇게 복당을 안 시키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우도 상당히 비판받을 수지가 있기 때문에 복당을 시키더라도 좀 애를 먹이면서 복당을 시킬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지금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비대위 체제가 너무 빈번하게 들어서는데 비대위원장이라고 당내에서 불러요, 대표라고 불러요?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원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직전까지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과 친위로서 개파들이 상당히 비대위원장의 권위를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개파에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개파에 있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을 예를 들면 좀 자르려고 하면 반발이 심했는데 이제는 개파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총선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전의 비대위원장들보다는 상당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당내의 기반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미래통합당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명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 기자회견을 했었지요. 지금 국회의원회관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사진기자들이 국회의원회관 문이 열렸을 때 잠깐 틈새로 찍은 듯한 모습인데요. 옅은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몰래 또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미향 의원의 일고수일투족 여전히 언론에 관심 받고 있다.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좀 이 국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소강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이 좀 어떤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불충분했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지만 또 거꾸로 측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 의혹이라는 게 뭔가 더 큰 것이 나온다거나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큰 게 있다라는 건 또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권하고 윤미향 의원 이제 검찰에 갔으니까 검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당도 특별히 더 할 말이, 비판을 하겠지만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당한 이용수 할머니, 진땀 흘린 윤미향 의원, 그 당시에는 당선인이었겠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은 알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 이제 지켜보자.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했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 이제 국회의원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힌 김혜영 최고위원. 오늘도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기자회견이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기자회견에서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김혜영 최고위원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당의 전체적인 방침과는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저건 지도부의 방임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입 다물어, 말하지 말라고 계속 강권을 했으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거는 저는 쇼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도 이렇게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자체 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집단적인 의원들의 반발이 아니라 지역구를 부산에 갖고 있는 젊은 초선 의원인 김혜영 최고위원의 이런 입을 빌려서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원 실장은? 이해찬 대표의 성장이나 이렇게 볼 때 배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혜영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뭐 말하지 말한다고 내가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이해찬 대표 임기는 두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또 김혜영 최고위원이 다음 총선 준비할 때는 이해찬 대표는 야인일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인 것이고 또 당내에서의 그런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쇼라기보다는 김혜영 최고위원은 김혜영 의원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는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낙연 의원 등등 이야기했지만 새 지도부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임기라든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여기에 우리 주영진의 뉴스쇼에 당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윤미향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태원 실장님 그 말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에 말이죠.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윤미향 의원의 사퇴, 정 의원의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림과 어떤 내용의 발언이 나왔는지는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호 법안 발의. 누가 그 기록을 세울 것이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1호를 좋아하는데 박광온 의원이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박광온 의원이 제1호 법안을 낸 주인공이 됐다. 그런 기사가 들어왔어요. 사회적 가치법이네요. 20대 때도 저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제 저 법안이 이제 제대로 보내서 통과는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 해서 이제 했다는데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를 보좌진들이 이제 24시간 동안 교대로 기다렸다고 하시죠.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옆에는 신현영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같네요.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고 코로나19 사태 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열심히 출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시청자분들께 알렸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2호 법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원 2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1호, 2호 법안을 차지했네요. 그런데 박광훈 의원의 저 1호 법안은 상당히 좀 코미디 같은 법안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그 사회적 가치로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4박 5일 동안 밤샘 줄 쓴 저 보좌진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것이 안전한 인권입니까? 안전한 노동입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보좌진부터 인권보호와 안전 노동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2008년도에 제1호 법안을 제가 1박 2일 밤새면서 접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저런 것들 참 보좌진들 고생 많이 하고 줄은 보좌진이 쓰고 접수는 국회의원이 하고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뭐 아이러니카라기보다는 보좌진들 그런 운명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의원이 빛이 난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사회처 가치법에는 이낙연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갔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하고 항상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기는 합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제 또 보좌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는데 그 점도 이제 맞고 그런데 아까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주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강원 의원님 정도면 사실 이제 1호 법안은 초선 의원이라든지 좀 그런 분 자리에다 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듭니다. 1호 법안이 말이죠. 또 대부분 폐기가 됐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꼭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1호 법안을 내면 그게 꼭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진다 또 이런 원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박정원이 냈던 그 법안도 그냥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1호 법안에 왜 저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냐면요. 그러니까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언론에 관심을 받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에 1호 법안, 21대 국회 1호 법안 제가 먼저 제출했습니다라고 의정활동 보고서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좀 저 요즘에 작년 우리 패스트트랙 법안 때 봤잖아요. 팩스로 법안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줄서기를 합니까? 저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훈 의원 1호 법안 냈는데 뭐 지금 하신 말씀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실질이 중요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히 그런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4년 전 20대 국회 때 1호 법안 제출했던 박정원 의원의 이야기 참고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해서 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이야기에서 보면 보좌진이 의원님 1호 법안으로 꼭 내시면 언론의 주목도 받고 21대 국회를 아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의원이 보좌진 보고 너희들 가서 내가 1호 법안 꼭 하게 열심히 해 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어디에 더? 제 경험은 저 의원님의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4박 5일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의 새로운 기록을 지금 달성한 건데 앞으로 저 1호 법안 만큼 의정활동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4박 5일은 좀 심한데요.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게 지난달 30일 이틀 전인데 4박 5일이면 20대 국회가 끝나기도 전부터 의원과에 가서 줄을 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늘어나요. 제가 2008년도에 할 때는 1박 2일이었어요. 그 전날 밤 11시에 가서 제가 문 앞에서 줄을 섰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번에는 주말까지 껴서 결국에는 4박 5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오늘 사실상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현충헌 참배했고요.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진취적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과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갖다가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런 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소위 전망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정부가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를 우선시하고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은 망한 음식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주방장이 와서 새로운 메뉴판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 메뉴판의 메뉴가. 그런데 저런 시도 자체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의 반발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얼마나 잘 아울려서 진통 없이 잡음 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인 것 같습니다.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보수도,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취적이라는 단어를 쓴 게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요. 진보라는 말을 쓰면 또 이제 원래 보수 정당인데 우리가 보수라는 말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진보냐라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취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몇 가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쓰자. 더 과감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총선 말미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구성은 물론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지지 분야에 길어지면 저는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양보해라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도 앞으로 기조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미래통합당 이야기 여러분께 계기마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